자세히 촬영 중 촬영 중 촬영 중 몇 번 트럭스럽게 연습 자유롭게 하면 돼요? 네. 박자꼴리 쇼읍더워 위돈스탑은 염소실불은 계속 켜있어 문을 박자꼴 문을 박자꼴을 쇼읍더워 위돈스탑은 염소실불은 계속 켜있어 그렇죠 약간 그리고 입을 막 발음에 따라서 입을 계속 벌린다는 느낌보다는 약간 진짜 한 옆에만 벌려서 부른다는 느낌? 어금니 꽉겨먹고 부른다는 느낌으로? 네 그렇다고 진짜 꽉겨먹고 부르면 발음 하나도 안 들리니까 네 편하게 네 연습실부는 계속 켜있어 좋은데 뭔가 더 강조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 있단 말이지 박차고에서는 박을 확실히 써야 될 것 같고 월드도 써야 될 것 같고 연습실부는 여기는 음가가 좀 확실해져야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오 그렇지 이런 연습도 나쁘지 않을까? 좋은데? 아 감사합니다 잘하네? 해볼게 오 그렇지 다시 한 번 더 해보자 자 다음 파트 몇 번 더 오바해서 해도 돼? 진짜 오바해야돼 이거 네 어 잘했어 좋아 그 다음에 우린 네 심장을 뒤흔드는 락 저 갈게 우린 네 심장을 뒤흔드는 락 어 락 이렇게 나가야 돼 락 그렇지 우린 네 심장을 뒤흔드는 락 길게 락을 발음을 늘려서 아 네 우린 네 심장을 뒤흔드는 락 아 그러면 살짝 뒤로 밀리는 느낌 아니야 그냥 락 발음이 발음이 조금 길어지는 거야 아 네 알겠습니다 우린 네 심장을 뒤흔드는 락 그렇지 모니터 우린 네 심장을 뒤흔드는 락 어 어 어 어 일차야 어 어 오케이 어 어 그렇지 좀 오바해죠 근데 어 어 어 오케이 어 어 좋아 네 끝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저희 사이렌 녹음을 했는데 아무래도 랩이 주된 곡이다 보니까 제가 랩을 하지 않았던 저라서 살짝 걱정이 됐지만 그래도 무사히 잘 끝냈어요. 이제 퍼포먼스 연습도 많이 하고 라이브도 많이 할 것 같아요. 지금 다음에 엔톤 들어갔는데 엔톤 잘 했으면 좋겠어요. 엔톤 파이팅! 파이팅! 가볼게요. 네. 그렇지 여기서 포인트는 멜로디가 일부러 약간 유치한 걸로 갔거든요. 이건데 멜로디는 유치한데 부르는 거는 좀 세드. 랩 느낌으로. 펼쳐지는 펼쳐지는 리듬이 빠바바바바바바바밤 이거를 우리가 딕션으로 사결자로 펼쳐지는 하나, 둘 펼쳐지는 새로워진 그렇지 눈앞에 펼쳐지는 새로워진 새 그렇지 나이스 서빙할게 네 눈앞에 펼쳐지는 새로워진 새 오케이 그 다음 킵 빼놓을게 한 번 더 피는 어 그렇지 그렇게 좀 격해야 돼? 끝 감사합니다 고생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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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때요? 나 이런 모습 처음 봐가지고 저도 처음으로 이렇게 우리 했던 거랑 좀 많이 다르죠? 메모리처럼 이렇게 저는 살면서 지금 좀 놀랐어요 그래서 새로운 모습 잘했어 잘했어 근데 이런 것도 막 진짜 하고 해야지 우리 그런 거 센 모습도 더 좋고 네 고생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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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저희 사이렌 녹음을 했는데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목소리가 좀 작은 편이긴 한데 이 노래가 또 워낙 되게 세고 약간 노래하는 것 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그냥 소리 지른다고 생각하면서 해봤는데 사실 저도 뭔지 모르겠지만 연습 때보다 더 잘 된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런 스타일의 노래도 처음으로 해보는 건데 되게 재밌었고 빨리 끝나가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데뷔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이렌부터 공개되는 거니까 라이즈 형들도 다 잘 녹음해서 멋있는 뮤비랑 멋있는 음원 이랑 나오도록 저희 다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 하세요 이 모자는 또 제가 저희 LA에서 기타샵에서 샀거든요 아니 귀엽지 않아요? 네 그렇습니다 굿 워워워워 워워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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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워워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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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워워워워 워워워워워 워워워워워워 올 파트 그렇지 이런 에너지 좋아 다시 한 번 해볼게 네 좋은 거 많아? 킵해놓을게 끝! 네 감사합니다 안녕 오늘 사이렌 녹음을 하러 왔는데 첫 녹음을 했는데 이제 뭔가 발음 이런 게 되게 중요해가지고 그런 걸 많이 신경 써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했던 노래랑 좀 다른 뉘앙스여가지고 되게 재밌는 녹음이었던 것 같고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애정하는 곡입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다 같이 로띵업 하면 돼요 둘 다 올려 네 소둘러 하위 하위 다 모여봐 이리 로 위가나 프라이 하이 하이 자의 로켓토 이리로 그렇지 이리로 그렇지 소둘러 하위 하위 다 모여봐 이리 로 위가나 프라이 하이 하이 자의 로켓토 아 이런 리앙스나 다 좋은데 네 바람 아 바람 바람 서둘러 하위 하위 다 모여봐 이리로 We gonna fly high high 자 이렇게 더 오 이리로 잘했다 키패러께 한 번 더 네 서둘러 하위 하위 다 모여봐 이리로 나이스 머리 더 톤을 다운시키는 이리로 이리로 그렇지 서둘러 하위 하위 다 모여봐 이리로 We gonna fly high high 자 이렇게 더 그렇지 오 너무 좋은데 더빙 네 서둘러 하위 하위 다 모여봐 이리로 We gonna fly high high 자 이렇게 더 잘하는데? 잘하는데 더빙을? 괜찮았어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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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았어요? 응 괜찮았어요? 응 내가 뭔가 연습을 너무 많이 하는 게 티가 막 아 그래요? 뭔가 네가 톤을 막 바꿔서 부르려고 하는 게 있으니까 아 이 데모 그 듣고 너가 막 네 소리로 막 바꾸려고 하는 게 티가 나 아 근데 그게 안 그래도 되는데 오히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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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목소리 톤을 이렇게 써야돼 네 데모 따라 하려고 막 바꾸지 말고 알겠습니다 원래 너 목소리가 더 좋은 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20일 8시 28분 제가 오늘은 뭐 했냐면요 사이렌 사이렌 녹음을 하고 왔습니다 모자 써야겠다 녹음은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일단 목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조금 아쉽긴 한데 목 관리를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렌은 진짜 춤 영상 보시면 아시겠죠? 엄청 그 업댐 그런 곡이라서 사이렌 아무튼 이 사이렌은 너무 멋있는 곡이니까 여러분도 많이 들어줬으면 좋겠다 저도 사이렌 많이 듣고 여러분도 많이 듣고 일단 오늘 열심히 했으니까 집에 가서 좀 푹 쉴게요 다른 멤버들도 똑같이 열심히 했으니까 많이 많이 사이렌 사랑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안녕 두 번째 시미가 미이가 짧아지면 안 돼 뭔 말인지 알지? 네 너무 잘했어 좋아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어 할게 네 어 어 어 어 나이스 아 좋았어요 어 아 네 조금 더 그냥 더 강하게 해줘 네 오 깔끔한데? 좋아 네 오 잘했다 오 잘했어 오 그렇지 우리의 심장에 뛰어드는 들려줄게요 저거 네 우리의 심장에 뛰어드는 rock 우리의 심장에 뛰어드는 rock rock을 루왁이라고 늘려서 말하면 rock 어 그렇지 우리의 심장에 뛰어드는 rock 우리의 심장에 뛰어드는 rock 오케이 우리의 심장에 뛰어드는 rock 어 rock 킵 해놓을게요 한 번 더 네 우리의 심장에 뛰어드는 rock 그렇지 좋아요 끝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이렌 녹음을 했는데 한국 스타일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오늘 녹음이 좀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약간 연습할 때 미리 디렉 하실 때 이렇게 할 것 같다 하면서 좀 연습한 게 약간 어느 정도 잘 맞아가지고 금방 끝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다른 곡들도 이렇게 연습 열심히 해서 잘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해볼게요 네 오케이 나 빼 좀 더 길게 해볼게요 비즈업인 러브 일렉 이어서 우리 같이 거의 다 스킵이랑 가면 더 비즈업인 러브 일렉 오케이 좋아 그 다음 좋은 거 많다 몇 번 더 할게 좋은 거 많다 불이 빽 대 사이렌 너무 좋은데 진짜 좋아요 깜짝 놀랐어 멋있어 색깔 있어 어 색깔 진해 좋아 스톱아 나무지 할게 네 아 좋아 락만 조금 더 길게 해줘 우린 네 심장을 뒤흔드는 락 락 어 그래 아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어 우선 일단 사이렌 녹음이 잘 끝났고요 랩을 처음 해봤는데 어 생각보다 너무 재밌었고 제가 노래만 계속 쭉 해보다가 오늘 이제 녹음 때 랩을 처음 하면서 생각보다 너무 재밌었고 뭐 약간 낯선 느낌이 있었는데 그래도 잘 나온 것 같아가지고 다행입니다 사실 걱정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더 힘 얻어서 열심히 임했던 것 같습니다 되게 녹음이 길어질 줄 알았는데 빨리 끝나서 기운이 좋아요 그럼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세 개만 한 번 볼 수 있어 네 방금 표현해 놓을 수 있어 내게 좀 더 높아집니다 back with a new generatio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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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아버린 운동화 다시 레이스 어 나이스, 맞아. 저거, 프리코넛? 이거 잘했다. 오, 잘하는데? 몇 번 더 해볼게. 네. 더 끊겨야 돼. 아마, 아마, 아마. 좋아. 감사합니다. 오케이, 그만했어요. 네. 땡큐. 사이렌. 저희 이제 트레일러 영상으로 첫 공개가 될 저희의 퍼포먼스 곡인 사이렌. 사이렌을 방금 녹음을 하고 왔는데요. 일단 사이렌이라는 곡이 되게 힙합스러운 곡이고 메모리즈랑 갤러 기타랑은 또 다른 저희의 힙합 무드를 보여줄 수 있는 곡인 것 같아서 좋은 것 같고요. 또 사이렌도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공개되는 것인 이만큼 또 녹음도 잘 하고 춤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이 기대해주시고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. 오랫동안 기다려오고 준비하고 그래 왔었는데 그 시간이 좀 코앞으로 다가오니까 좀 더 생각도 많아지고 잘 더 준비해야 되겠다 마지막까지 그런 생각들도 들고 오늘 녹음도 들어보니까 다들 멋있게 해서 저희 멋있는 모습과 좋은 곡으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네.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. 열심히 할 테니까 지켜봐주세요. 예스. 오케이. 저는 가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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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